아니 그러면 감자탕 이거 하시기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? 그전에는 이것저것 장사가 몇 가지를 했지. 아 그전에도 음식점을 하셨어요? 음식점도 하고 다른 장사도 하고 몇 가지 하다가 우리 아식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사업을 하고 망하더니 결국은 병원까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. 그래서 아이들은 다섯이나 되지? 보통은 살아야 아이들 가르치잖아.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게. 우리 집 아저씨가 이제 많이 아파서 간경화로 많이 아프셔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러면 애들하고 이제 살아야 하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를 안 쓴 거지. 그러면 그 새벽 장사를 나갈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세 살 먹었어. 그 어린 거를 놔두고 이제 애들이 다 어리잖아. 그럼 새벽에 이제 준비를 다 하고 4시가 되면 이제 문을 살짝 열고 나가.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기가 엄마 저도 가만히 있다가 엄마 갖고 아가 쓰고 튀어나와. 따라 나와. 그러면 애들이 다 자다가 자다가 애들이 이제 아기를 붙잡아. 그곳에 그냥 놔두고 아기 앞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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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